음악 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성낙간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어벤져스 핸드게임 하습으로 6인치 베이직 액션 피규어 이번 시간에는 블랙팬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핸드게임 개봉에 맞춰서 발매된 베이직 피규어 시리즈 라인업 말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발매된 제품으로 국내에도 일부 제품이 추가로 수입되어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블랙팬서는 영화 어벤져스 핸드게임 후반부에 잠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에서 딱히 양자슈트가 아니라 예전에 발매됐던 블랙팬서 베이직 피규어와 동일한 형태로 패키지만 바꿔서 재발매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제품의 패키지를 보면 어벤져스 타이틀이 있고 역시나 핸드게임 타이틀은 없습니다 박스 뒤편을 넘어가면 블랙팬서의 일러스트가 있고 추가로 발매된 앤트맨 아이언 스파이더 캡틴 아메리카 일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다른 로고가 있는데 바로 이 왼쪽 편을 보면 인스파이어드 바이 블랙팬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영화 어벤져스 핸드게임 제품인데 영화 블랙팬서의 슈트를 참고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지난번에 리뷰했던 영화 블랙팬서 베이직 피규어 슈리와 같은 시리즈인 베이직 블랙팬서 제품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블랙팬서 제품 베이직 블랙팬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영화 어벤져스 핸드게임 베이직 블랙팬서를 구매했다가 똑같다고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블랙팬서를 기반으로 참고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은 따지고 보면 똑같으니까요 이 제품에는 블랙팬서 베이직 피규어 하나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파장이 표현되어 있는 비브라늄 창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솔로 영화 블랙팬서 베이직 피규어로 발매된 블랙팬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팬서 피규어부터 살펴보면 일단 슈트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딱 세워놓으면 살짝 앞으로 뛰쳐나갈 것만 같은 준비 자세로 서 있을 수가 있고요 무릎관절이 없기 때문에 다리 자세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어깨 가동이 되고 팔꿈치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목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리 골반 이렇게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블랙팬서 자체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창은 이렇게 손의 장비가 가능하긴 한데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마법사도 아니고 네 마법사 같은 모습이죠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도 그렇고 엔드게임도 그렇고 베이직 피규어 시리즈 대부분이 이렇게 세워두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블랙팬서는 굉장히 비율이 좋게 멋지게 잘 나왔네요 블랙팬서 슈트에 세세한 비늘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의 조형도 굉장히 좋고 세세한 몰드가 다 파져 있습니다 추가로 도색만 더 하면 더 멋진 블랙팬서 피규어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가동은 많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와칸다 포에버 베이직 슈리를 같이 이렇게 세워두면 짜잔 이 베이직 슈리는 제가 직접 리페인트하고 머리를 조용한 커스텀 작품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이렇게 막 포탈이 열리고 이렇게 척척척척 걸어 나오는 장면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보통 베이직 피규어 시리즈가 키가 많이 작은데 이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마블 레전드 피규어와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작은 느낌은 없습니다 어깨 넓이도 비슷하고 키도 조금 비슷하고 블랙팬서도 자세를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면 키도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와칸다 포에버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하스브로 6인지 베이직 피규어 시리즈 블랙팬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솔로 영화로 발매됐던 베이직 블랙팬서와 동일한 제품으로 베이직 피규어지만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잘 발매된 제품입니다 만약 어벤져스 멤버들을 전부 전시하고 싶은데 블랙팬서는 마블 레전드로 구매하기 약간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해서 대신 세워놔도 괜찮을 정도로 잘 나온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직 피규어 시리즈를 꾸준히 모아왔는데 그냥 베이직이기 때문에 그냥 퀄리티가 안 좋아도 그냥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 블랙팬서는 정말 멋지게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관절이 많이 없어서 라인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하나 전시해도 멋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베이직 블랙팬서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 피터론의 장난감 박물관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장난감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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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by